5명, 5명인데? 왜 한 명밖에 안 오냐 여기는? 쏠, 쏠 듀오라든지 그런 것도 방송에서 많이 보고 따라하자 아 또 그렇긴 하지 아 뭐야 내 옆에 내렸어 아 또 카고 파리야? 안녕? 진짜 이럴 거야? 렉 심하다 아파트 쪽에 내면 내림 근데 이미 다 내려왔어 지금 어 발소리 님 아니네요? 저 아닌데요? 네 개친구네요 요즘 나 펌프 못쓰겠다 아파트 3번 아파트 옥상 한 명 어? 3번 아파트? 님 방향에서 보일 거 같은데? 안 보이는 맨 오른쪽 네모난 거에 붙어있음 우리 쪽 얘기하는 거잖아 응 어 보인다 내려가 말해주심 아 또 뭐 말해주심 아직 위에 있어 야 뜰까? 뜰래? 여기 M4랑 스카 있어 뜰까? 뜰까? 응? 이거 뭐야 우지 쏘는데 얘 얘 필 거기 걔 필 우지 쏘는데 걔 아무리 그래도 그 거리에서 우지 쏘는 애랑 싸우면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 싸우지마? 흐흐흐흐흐흐흐흐 그거 누워있을 거인데 내 원한 건 어 그럼 님이 있는 거기 오 트레이스 국형 어우 후라이팬에 막았어 아니 우지드 내릴 어? 사이가로 때리면 돼? 맘이 안 사이가는 괜찮아 어 밑에 발소리 나 아닌? 응 다른 사람이 밑에 있습 건물 안에 있네 시나나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고? 올라온다고? 저도 있다 아 그 210? 디젤 삼뚤 맛있쩡 홀로그레 목소리 아쌤 한명 그쪽 간다 죽였던 한대 네 붙을게 형 수류탄 갑니다 후아 정확히 허리논입니다 살린 건 다시 높였고요 어? 총을 다 썼다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힝 워 에헤이 에헤이 워이침 아 뭐야 총을 다 썼어 오늘 왜 이렇게 못 맞추겠냐 8배월 있음 그걸 또 뭐하네 아이칸 약간 아까도 느낌인데 으어 파밍하고 있었음? 응, 파밍하고 있길래 내가 가르쳤어. 아이, 베린이들 좀.. 이거 가빠, 내가 근데 너무 많이 때렸어. 미안함. 건너가긴 하겠는데 한 번 보고 가야겠어, 안 되겠어. 그래도 뻑이 두 개니까 괜찮지 않을 것 같지? 가보자. 여기서 또 죽을 면. 여기서 불안한데, 이제. 한 번 더 가고. 없는데? 없다. 아싸. 근데 이게 보트를 타기에는 좀 멀어서. 차, 차, 차. 아이, 차 맞아. 오, 오른쪽에, 왼쪽에 다 셔이스! 금방 주유소! 이럴수? 얘네들 나갈거임. 나옴, 도로! 두명! 쫓으러 갑니다. 다시 학부 빠른데, 근데? 연기남, 차에? 그냥 지나서 멀리 안가겠지. 도로에 버, 어? 버기 갈아탄다. 버기 갈아타면 우리야 더 좋지. 버기 느린데? 다시 학부 빨라서 못 쫓아가지만? 우리도 버킹 듀. 그니까, 다시 학부는 더 빨라서 우리가 못 쫓아가잖아, 아예. 응. 그렇지. 버기 타이어 터진 것 같은데? 근데 걸리는 시간도 있어. 어이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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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엇! 씨, 진짜. 왜요? 좀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나? 아니, 죽였지 않음. 님 쏘고 있길래.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 가는데 냅둬야 되는 거 아닐? 아 진짜 양심이 없다 진짜 1080ti 1080ti에 옵션 낮춘 프레임 드랍 생겨요 FHD는 그래픽 카드 100% 사용을 못해가지고 중간중간 프레임 드랍 생기는 구간 생겨요 오히려 FHD에 다 뽑으려면 옵션 높이고 사용해야 돼 QHD는 옵션 낮춰서 사용해도 100%를 계속 갈구는데 FHD는 다 안 갈군 배틀그라운드가 못 갈군 1080ti랑 1070이랑 그렇게 프레임 차이 많이 안 나 5편 낮춰서 사용하면 FHD네 그래서 켜야겠다 아파트에 있는데? 어 우리 쏜다 뻐기 있는 쪽 싸울까요? 두명인데? 어? 세명 걔 말고 한명 달리네 그리고 뻐기는 다른팀 다 죽은 듯? 아 다 죽은 듯? 처음에 죽은 듯? 처음에 죽은 듯 8배율 카오팔 마리얼루? 나도 근데 8배율이라서 나 8배율 안쓸꺼 아 나 8배율 쓸꺼임 사이가 8배율 구상 구상 개만햄 카오팔 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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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네 권총으로 쏘고 있는데? 어디지? 안인가? 이 집 아닌 것 같은데 뭐지? 이 평집 안 왜 비어있음? 그 아파트 아닌 것 같은데? 위층 같음 아파트 옥상 권총으로 쐈음 카오팔 있음 위다 위임 카오팔 있음 카오팔 있음 카오팔 있음 두 명임 아 야 임발수리구나 한 명임 왼쪽 아니? 이츠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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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어? 뭐 떠졌다 옥상에 봤음 수리탄 갑시다 카오팔 오른쪽 뛰어내렸다 띄어내렸다 저 있다 오씨 반스롱 오지는데? 뭐지? 안 들어갔는데? 안 들어갔는데? 어? 이것물이다 이것물이다 발소리 왼쪽 방인 것 같은데? 여깄데? 여깄데 왼쪽 발소리 났어 문 닫은데 아닐까? 없어? 없어 안쪽 방인가? 발소리 들렸는데? 2층인가? 어 이게 뭐야? 2층 인 것 같은데? 어 여기 있다 왼쪽 발 소리였어 얘 뭐하는 놈이냐? 물음? 좋아 뭐지? 요쪽 안? 돌렸네? 어 길꺼 온다 S 두명 아 체킹 저 뒤에 누구? 뒤에 누웠고 뭐 방금 오지 않은? 아 우리 버기구나 우리 버기 얘 왜 이래? 깔아뭉개는 거 아니야? 됐다 나 더 먹을 게 없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701 로족은 또 왜 안 털렸지? 701? 마실 거 좀 드림? 네 혼자 그렇게 마실 거 많이 들고 있었음 저거 목마른데 아니 지는 99상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음 님도 7이잖아 아 니미 버린 거 주워먹고 힘났는데 아 애들 먹고 올 거야 그것도 지가 자먹으러 가니 항상 타신거팔 어? 카구팔 어디임? 니미? 아잇 아잇 저기요 여기 사람인데요?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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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언덕 쏴주세 한 명 더 뒤에 능선 말고 능선 쪽으로 달리고 있음 공장 쪽에서 또 온다 나 이쪽에 오고 한 명 또? 아 간다 가네 얘는 얘 삼뚝이 있는데 삼뚝 투실? 나 얘 죽여야 돼서 음 오케이 한 명 다시야 다시 한 명이 두 명인지 모르겠어 총소리 방금 오른쪽 마을 아 저 하얀 다시야 있구나 자 타이어 타이어 날림? 아니 날리세요 나중에 우리가 탈수도 있잖아 아 이거 사람 발견 로직 오른쪽 마을 어 체크해 두 대 두 대 누군데? 에잇 아 야 진짜 나 세대 맞췄는데 진짜 와 진짜 너무 진짜 아니 인상 파탄자 진짜 아니 파탄자라뇨 아 아 내가 세대 맞췄 막타충 진짜 미치겠네 얘기하지 말고 쏠 거야 이제는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아니 너무하다뇨 팀원이 싸우면 당연히 같이 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그거는 싸우는 게 아니잖아 일방적 폭행이었단 말이야 아니 어차피 어차피 명중 보상 받으면 키를 별로 중행치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기분이 중요 기분이가 나빠 나시아가 없고요 응? 차고에 나시아가 있는데? 저 잡으러 가자 에어드랍 먹으러 가자 가까운? 어 가깝네 건너편이네 저걸 죽이고 에어드랍 먹으니까 에어드랍 먹으니까 저걸 죽이고 어어 근데 에어드랍 안 먹어도 쟤들 죽일 수 있지 않아요? 어어 영상을 만들고 싶으면 죽이러 가는 거고 죽이러 가자 죽이러 가지 응 본인의 만족을 원하면 먹으러 가는 거지 어 건너편도 있는데 저거 싸운다 공장 여기 채워드려 공장 싸워 공장.. 오오 부스 감사 여기 다시 하도 있다 여기 사람 있을 텐데 여기 괜찮네 용고 알아 여기 저 발견 120도 120? 120? 나 왜 안보이냐 아 체크 누워있네 죽었고 그거보다 멀리 닌 방향에서 오른쪽 아 얘도 누워 죽었고 아 나무 뒤에 누워있긴 하지 그쪽 다 죽은 듯? 죽은 듯? 다 죽은 듯? 아 다 죽으면 심심한데? 복은 먹으러 가면 되죠 가죠? 포그 워디어스 아 까먹은 아 거기있음 여기서 싸워왔는데 방금 아닌가? 그럼 그쪽에 총살이 안나는데? 아 바퀴 돔 아 바퀴 돔 응 열 명 남아서 불안하다 열 명 남아서 불안하다 먹기도 하고 어 털렸다 짐.. 짐 먹으면 킬 별로 못함 짐 먹음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게 제일 중요 배틀그라운드 짐 먹으면 갑자기 노잼됨 랭킹 올릴려고 게임하는거 아니서 짐 먹으면 안돼 어 여기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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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본 돌? 여기 다녀봐 빠졌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안돼 안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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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양각 나 양각 나 양각 한 명 어디? 얘 내 앞에 오케이 체크 한 명 안돼 안돼 난 간다 양각 잡혔어 양각이라니 네 죄송합니다 오른쪽에도 아닙니다 오른쪽 가까움? 여기 저기 네 명이 네 게임 게임 메로나 활용 좋았구요 오른쪽 가까웠음? 좀 총살이 멀리서 늘려야 돼 아 게임? 내가 친구 한 명 기절시켜놨었거든 개인 게임 근데 굳이 사이가로 재밌지 않네 이때 화장실 같던 800으로 사이가로 쓰면 또 재밌지 않네 음? 데킷 있네 어디지? 이게 능선 뒷편 같은데 어디지? 이게 능선 뒷편 같은데 오른쪽에 한 명인데 다섯 명인데 저기 나무 오른쪽 한 명 누워있고 이거도 있구나 파육점도 있구나 맛있다 망했네 저기 자리 엄폐물 하나도 없어서 무조건 차들어가야 돼 저기 나무 왼쪽에 누워있는 거 보이죠 님이 다 죽이면 돼 손기? 와 저 누워있는데 빨리 죽이소 왜? 어? 눈쟁? 어? 눈쟁? 눈쟁 할 뻔 했다 못 잡았으면 눈쟁 하는 거였는데 방금 잠시 사람인가 했다 뭐 그럴수도 있지 사람이 좀 그럴 때도 있는 거고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님은 정크래식 도로 도로 다리 그리고 저기 멀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잡고 갑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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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른쪽 언제 올라갔는데? 눈쟁 했다 눈쟁 했다 와 아니랬다 근데 누워있는 애들은 가트 파티 아니었잖아 음 아 너무하지 그럼 다리에 있던 애들이 가트 파티인가 보네 금방 다리에 있던 애가 기절 했으니까 그렇죠 눈쟁 아니랬다 아 아니랬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아까 싸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쏘고 있으니까 걔 친구가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걔를 죽이고 그 자리를 먹으니까 나를 보고 뭐지? 하고 잡은 거지 팀 죽으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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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죽으니까